안녕하세요 하이큐 지오그래픽의 박비디입니다 오늘은 건평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간조에요 지금 물이 빠질 때 와가지고 좀 물이 들었을 때 왔으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제가 서울에서 강화도 오다 보니까 이렇게 간조때 왔습니다 그래도 간조때도 보기엔 낚시할 수 있으니까 망동을 잡겠지만 하여튼 재밌는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하이큐 어 잔창이들이 입질만 팍 삼켜야 되는데 안삼키네 어우 미끄러워 다시 캐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캐스팅 뭐 잡혀라 뭐 잡혔으면 좋겠네요 오늘 바람이 한접 안 부르고 딱 낚시하기 정말 좋은 날씨네요 따뜻하고 따뜻하고 바람 한점 없고 아 이게 간조라서 입질이 없네 입질이 없어 원래 물 들어올 때 원래 입질이 없는데 간조라서 영 시원치 않고 오 오 오 오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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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습니다 드디어 오 망동아 아 오 아 오 잡기 진짜 힘들다 망둥이 잡기 힘들어 아이고 진짜 어휴 진짜 어휴 마시고 어휴 여기 17cm 니까 한 17정도 되니까 조금 키니까 한 25cm 한 25정도 되네요 아 씨앗은 좋아요 한 25정도 되는데 씨앗은 괜찮네요 아 잡기 힘드네요 망둥 야 지금 망둥이 아우 망둥을 잡게 이렇게 하나 잡기가 이렇게 힘드냐 응? 망둥 하나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 누구나 잡는 망둥어 망둥 하나 잡기가 이렇게 힘들면 어떡해 누구나 잡는 망둥어를 이렇게 잡기가 힘들면 씨앗 좋네요 그냥 괜찮아요 오우 씨앗 좋습니다 첫 수를 딸 요란한 딸랑딸랑 소리와 함께 잡았네요 오우 오우 자 다시 캐스팅을 아우 다시 캐스팅합니다 다시 캐스팅을 했어요 오우 물이 아주 그냥 많이 빠졌어요 물이 쭉 빠져가지고 와 지금 물이 여기는 참 낚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뻘지대라 쉽지 않아요 입줄 좋아요 입줄 톡톡톡톡톡 어 입줄 톡톡톡톡한데 삼켜야 되는데 아우 저쪽에서 망둥어 잡으셨네 오우 큰거 잡으셨네 망둥어 와우 망둥어 큰거 잡으셨어 망둥어 크시네요 오우 망둥어가 이제 큽니다 저쪽 아저씨 분이 망둥어를 잡으셨어요 지금 오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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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망둥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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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망둥어 크진 않네요 망둥어가 잡았으면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데 손맛은 재밌네요 손맛은 재밌습니다 손맛은 크진 않는데 손맛은 재밌네요 아우 저 옆에 아저씨는 동태맛은 망둥으로 잡으셨네 아 아 망둥어 CR이 크지 않아요 어 아 이게 크지 않는데 한 17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손맛은 재밌어요 오우 오우 걸렸네 아 물었는데 올리다가 걸린 것 같아요 아 잡았는데 잡았는데 여기 올리다가 돌에 걸린 것 같아요 돌에 망둥어 풀어야 돼요 망둥어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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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끝에는 지금 낚시한 분이 몇 분 계세요 저기 물이 지금 저기에 물이 있으니까 저기에 물이 있으니까 간조때 낚시할 수 있는 곳은 이곳하고 저쪽 끝에 저쪽 끝에 저쪽 끝에입니다 어 어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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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둥어 어 잡았습니다 망둥어 어우 깨끗하네 아 이제 물 들어오니까 오랜만에 와 아 진짜 오랜만에 아 아 좋네 씨앗 대략 17 그러니까 22 22 23 정도 되네요 아 오랜만에 선물해 손벗 뻔해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망둥어 입질이 아 삼켰어 삼켰어 망둥어 입질 보기가 힘들어 아 아 좋으냐 흐흐흐 흐흐 흐흐 한 22 23 정도 돼요 어 그래도 오랜만에 자주 오는 곳에서 어 재밌는 낚시를 했는데 어 다음에는 다른 장소 가서 또 재밌는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장소에 또 재밌는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하이큐